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내가 뭐? 너 아까부터 계속 툴툴 대고 있잖아 이제 형도 갚질하냐? 뭐? 진 대표는 돈으로 갚질하더니만 형은 사람 마음으로 갚질하냐고 야 손주형 툭 까놓고 보라 놓아서 잘못이 뭔데 그 집안이고 오빠고 다 빼놓고 누나가 형한테 잘못한 게 뭐냐고 그만하자 아직도 보라 놓아서 못 잊어서 끙끙대면서 적당히 아니 여기서 더하면 비겁해 보이니까 쟤 네 쟤기 나 좀 보자 들으셨나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